둘, 셋! 클리어 등장 클리어 다 봐줘 네! 저희는 마지막 스테이지는 제가 최근 8번 사이기를 추정한다 그 날을 기억해 모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맞을 거야? 맞아 맞을 거야 내가 천천히 봤어 네 봤어요 나 싸움 좀 하냐? 들어오봐 자 서세한 들어와 봐 슬린이가 알려줬어 뭐냐 싸움 잘하는 것 처럼 뭐라 뭐라 이제 잘해보이는 자세 잘해보인다 자 서서히 들어와봐 전장가거 전장가거 청추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